이거 피스만 얘기해주세요. 아! 조금 나와네. 쟤 크리스는 조금만 나와네. 사람 놀라. 땡큐. Is that all 우리 달러? 와우! 투어 예약한다고 말 많이 했으니까 좀 무거워줘야 되거든. 저 다음 거 같은데? 저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어, 직중해서 왼쪽에 있다거든.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유명하고 맛있다고 소문난 로컬 식당. 맞아요. 와, 사람 무서워. 오, 사람 만나. 사람 만나. 전 만나. 더운 날씨에 지친 사람들은 티타임을 즐기기 위해 이곳으로 모인다. 간단한 식사와 차 한 잔이 피로를 달래준다. Yes, yes, just stick to what we know. 특히 이곳에서 유명한 것은 요요요요 빵닭빵. 와, 전동 앞에 조용하게 맛있다. 와, 진짜 깜짝 놀랐다. 바글바글하네. 밥 시간대가 지났는데도 사람이 이 정도 있는 거면 진짜 손이 많네. 거의 직업만 한 10명 정도. 알고 보니 이곳은 70년 전통의 오래된 현지 맛집. 밀려드는 손님 덕분에 하루에 빵 8천 개를 굽는다니. 하여튼 얼마나 맛있길래. 하여튼 이곳은 태타릭?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동참이 그 티그, 그냥 짜이티그로는 이렇게. 하체. 아, 고소하다. 맞아요. 밖에 너무 더웠다. 이게 롯디 깡짱. 가윈. 그다음에 이게 롯디. 꾸이닝. 꾸잉. 꾸 잉. 꾸잉. 꾸잉. 다 신근데? 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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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맛있죠? 따로 먹었어, 따로 먹었어. 이게 진짜 극우다. 계란 넣었어. 노른자가 어? 어? 맛있다 빵이 맛있는데 아스테랑 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음, 맛네 연유 실제로 이렇게 케찹 해서 찍어 먹는다 니 뭔 쌈이 봐 계란해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긴 두 사람 먼저 가이드가 안내한 곳은 이 지역의 유일한 시장 이곳에서 쇼핑한 식재료는 트레킹이 시작되는 베이스 캠프로 가져가면 요리로 해 먹을 수 있다 이곳은 마이탱 이게 이곳을 경험하는 곳 이곳은 마이탱 마이탱 이곳은 마이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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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탱 디플라스 이게 누리야! 아, 제쿠! 아, 만났다! 이거 뭐 봤다, 이거! 아아, 이거 제쿠으로 다녀야. 이 제쿠는 되게 신난다. 누리는.. 아주 강한 소리. 아, 예, 예. 이 방법은... 그래, 이게 단나만 한다면 이 될게. 예. 제가.. 제가 맛을 볼 수 있을까? 리허트카라 쇼레 트위스트 하자? 그럼 바로 내려가야 돼 조심해라 아 그래, 이거 안 돼? 테크, 테크야 테크야? 아, 미리네 오죽 아, 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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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짜장만 나오는데 네 아, 미리네 간짜장 아니다 네? 아, 미리네 아, 미리네 간짜장만 열렁두리안? 열렁두리안 열렁두리안 열렁두리안은 냄새가 덜 나는 거야? 네 크게 냄새가 안 나는데 노멀두리안 디펜트? 디펜트 디펜트 아, 쪼끔 나는 아, 쪼끔 나는 아, 쪼름 나는구만 아, 땡큐 아, 자마자마 노 땡스 아, 띠다 아빠 아빠 도리안은 도리안이다 아, 도리안은 뭐 도리안은 뭐 옐로든 뭐든 맞지? 옐로든 블랙이든 25 25 25 터벌스 아, 대리막가시 아, 더? 우리알 우리알 이 문을 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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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브룡 템브룡 이 문을 먹으세요 우리알 누나 밥 먹어봅시다 한 번 밥 먹어보죠 오케이 이 문을 먹으세요 네 네 네 네 와, 너무 많은가 이거 이거 얼마인데? 테브룡은 조금만 다만 진짜 큰 아, 몰라 오 아, 대리막가시 오 오 시기피 유에 extra 오 땡큐 땡큐 이슬 데 오 우리 당선? 와 우리가 썼으면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럼 리코 여기 그럼 여기 20분 오케이 오케이. 아주 진쇄상찬입니다. 근데, 음식들을 바나나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훨씬 맛깔스러우네요. 다른 투어 계획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 좀 사람이 있어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먹는 맛인데. 직접 요리한 진저볶음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난 여전히 향이 너무 세다. 향이 세 같다. 근데 그 맛이 있다. 그냥 그래도. 난 좀 대. 그 유일한 그 맛이 있다고. 독특한 맛? 나는 그게 밥반찬으로 먹고 싶지 않다. 진짜? 응. 네 고소 이런 것도 잘 먹는다 이거. 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거든. 계속 맛있다. 아, 파리야. 파리야. 야, 이 파리야. 못 넣는 거다. 못 넣는 거다. 소스가? 응. 테루소는 진짜 맛있겠다 이거. 트리킹했지? 그, 또 그 높은 데 있으니 얼마나 신경 쓰고. 그럼 이동하는데 또. 더 있겠나? 아이고, 이동. 당신은 겁이 나고 내려와서 다리가 구두를를버렸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올라갔다. 편하다. 고용하고. 그리고 내가 다이빙 안 할 때 아이가. 그거 없었으면. 그럼 지칠 수가 없다. 그게 그거였다. 됐어. 갓다리. S. 가지. S. 백일 전 세상을 떠난 한 할아버지를 기르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다 모였다. 공동체 의식이 최우선인 이 반중에게는 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돌아가신 분을 기르기 위해 백일째라고. 또 이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식사하고 일하는 겁니다. 다 가족이 아니고 그냥 마을 주민. 그게 궁금하다. 맞지? 다 가족은 아니겠지. 주민들도 같이 가는 거고. 둘 다 있네. 둘 다 있네. 갑자기 계속 이거 같아. 전통춤을 보여줬던. What's your name? Anissa. Anissa.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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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형은 둘 다 닮았네. Sister? Yeah. 아. 기도가 끝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눠먹는 시간. 어? 이야 종류도 많고 맛있어 보이는 게 많네. 야. 디아나 벌써 식사 준비하시는데. Are you hungry? 아 야 우리도. 우리도 드시라는데. 아 우리? 어. 안녕하세요. 아. 음식 뭐인데도 안 보죠? 대리막가씨. 대리막가씨. 와 남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성분들은 지금 여기서 식사하시고. 디아나는 저기로 갔습니다. 야 디아나는 지금 저기서 여성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우리 뭐 먹어도 되나? 아 배불러. 뭐 그냥 좀. 맛이나 볼까? 근데 갑자기. 어째보면은 이거 장난식장이잖아. 응. 제사잖아. 왜 주사지 내고 원래 밥 먹잖아. 이렇게 하면 왜 우이눌 이렇게. 아 밥 저거네. 난 그거 하나 해줘. 너 하나 해줘? 응. 나는 밥 안 먹고 그거 먹을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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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잡살 밥 느낌이야. 잡살 밥 느낌. 응. 새우 맛있는데. 새우? 응. 얘가 없네. 먹고 있는 거. 얘가 먹고 있어. ㅋㅋㅋㅋㅋ 얘는 없고. 고기 먹고 있는 거. 오. 아니. 땡큐. 오. 오. 아니. 저희 춤 선생님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진짜 그냥. 순박하는 소녀인데. 응. 땡큐. 델이 막가시. 델이 막가시. 델이 막가시. 델이 막가시. 델이 막가시. 굿. 굿. 땡큐. foutu. 끎. 이쪽은. 저리로 sil깐. ctive.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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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고마워 고마워 엘리사 엘리사 아니야? 아니사 아니사 너무 호의적이시고 진짜로 다녀왔던 나라 중에 가장 친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유롭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표정이나 행동 같은 거에서 저절로 나오는 여유로운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친절한 것도 사실은 여유가 없으면 나올 수 없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또 건강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여유가 없어졌어요 여유가 없어졌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하하하 드리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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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s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